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오늘은 오늘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그에 따른 이유와 그에 따른 수혜주들도 한번 정밀하게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강 가격들 최근에 하나로 친다면 구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8년 만에 신고가를 지금 현재 나타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또는 대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10년 만에 신고가 자리까지도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쓰는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농산물 가격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그에 따른 전망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한 수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보면요. 미국에 대한 금리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추이에 대한 흐름인데요. 우리가 이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현물이죠. 사실 현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미국의 금리라는 것은 금리라는 단위 자체가 이자를 뜻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화폐와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부분에서도 가치는 좀 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현물이라고 하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미국의 금리가 하락을 했을 때마다 농산물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달러, 달러에 대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이런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농산물 가격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거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은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런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준이 되는 돈은 바로 달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농산물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화폐를 많이 찍어낸다고 생각해보자고요. 화폐를. 그러면 이 화폐에 대한 단위를 많이 찍어내게 되면 당연히 이 농산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화폐는 늘어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반대로 화폐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농산물에 대한 가치가 반대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농산물 가격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요라든지 공급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미국에 대한 금리와 그리고 화폐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그리고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이 최근 들어서 경기 부양책을 썼죠. 세 번을 했고요. 거기에서 초조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구리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나왔던 것은 구리 가격이라든지 또는 농산물 가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물상에서에 대한 가격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천연고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자재에 대한 부분 자체의 가격대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를 시중에 많이 풀었고 현재는 또 초조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물에 대한 가격대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그림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농산물이 크게 급등을 하면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농업에 대한 뜻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뜻을 합친 합성어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원인은 뭔가거든요. 원인은 뭐가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때 또는 경작지가 감소를 할 때 그리고 유가가 급등을 할 때 곡물 대체에 대한 연료 생산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앞서 봤다시피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질 때 이렇게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화폐에 대한 가치가 현재는 낮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작년에 미국에서도 기상이변이 나타났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현재는 이런 에그플레이션 현상을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대도 상당 부분 상승을 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이 상승을 했던 것이 2010년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2021년도 약 11년 만에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이는데 2010년도에는 왜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했느냐 우리가 이유를 같이 한번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7월 달에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옥수수에 대한 생산이 감소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2010년도 7월 달에는 가뭄으로 밀과 보류에 대한 생산이 감소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2010년과 12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밀과 옥수수에 대한 생산이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고 파키스탄에서도 홍수로 인해가지고 극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옥수수 생산이 감소를 했고요. 2011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2년도, 2010년도 이렇게 대부분이 가뭄이라든지 이상기후를 통해가지고 생산량이 극감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농산물 가격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2010년도에도 신고가를 갔던 것이 바로 이 농산물 가격대들인데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도까지는 이상기후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생산량 자체를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2021년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처럼 이상기후가 크게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감소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결국에는 화폐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농산물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표상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종목군에는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탕 가격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뒤에 화면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상기후가 발생을 함으로써 생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감소를 상당 부분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 감소를 해오면서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이제 2021년도 돼가지고 우리 2017년도 그리고 16년도에 있던 자리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약 4년 만에 지금 현재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흐름이 여기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화폐에 대한 가치가 현재는 좀 더 낮아진 상황이고요. 거기에 미국의 초저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농산물 가격대가 여기에서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올랐다가 빠지는 이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 뒤에 그림 한번 같이 보면 이제 옥수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제옥수수 가격을 같이 보더라도 우리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뭐가 있었습니까? 이상기후가 있었다. 그렇죠? 이상기후 이상기후 이후에 현재는 그 자리까지 가격대가 올라왔어요. 약 11년 만에 가격대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왜 옥수수가 중요할까? 우리가 이 옥수수에 대한 원료가 전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옥수수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 사료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 기본 구성 성분이 바로 옥수수입니다. 우리가 전분에 대한 부분도 음식을 할 때 많이 쓰는 것이 또 전분이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옥수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장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런 사료를, 배합사료를 우리가 생산해낼 때 필요한 구성 성분이 뭐냐? 첫 번째가 옥수수고요. 두 번째가 대두입니다. 대두가 이제 콩이에요. 콩 전 세계적으로 이 옥수수 가격과 대두 가격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두 가격은 우리가 중국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합니다. 중국이 약 전 세계에서 90%를 소비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 대두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수입 물량과도 직결적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 옥수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전 세계에서 모두 다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들 농산물 가격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옥수수 가격입니다. 뒤에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요. 국제 대두 가격인데요. 대두도 마찬가지죠. 콩 가격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2010년도에 고점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점을 찍었던 자리를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넘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대두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앞서 대두가 누구와 또 관계가 있다 했죠. 바로 중국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 중국이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힘싸움이 나타나면서도 중국이 현재 카드를 못 꺼냅니다. 예전에 작년 같으면 어떻게 했었어요? 미국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 그러면 우리가 대두 수입을 안 할 거야. 너희 우리한테 잘해? 트럼프 너희 표바 텍사스 거기 다 대두야?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얘기를 못해요. 왜 얘기를 못해요? 이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에서 중국이 수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 수입을 안 해버리면 수요 자체가 줄어드니까 공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이 여기서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두에 대한 수입이 카드였는데 요즘은 이 카드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된다고 해도. 자 왜 간장이라든지 고추장 관련이 안 갑니까? 자 대두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권들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는 이 대두 가격은 중국에 대한 입김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흐름 자체가 에그플레이션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사료를 만들 때 쓰는 것이 두 가지를 했죠. 옥수수가 들어가고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대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옥수수가격이 상승을 하고 대두가격이 상승을 하면 사료업체들은 어떻게 될까? 자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마진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마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보면 사료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왜 급등을 했을까요? 옥수수가격이 상승을 하고 대두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료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먹혔다는 얘기예요. 아 옥수수가격도 상승을 하고 대두가격도 상승했으니까 좀 있으면 사료가격도 상승하겠구나 마진을 좀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시장은 판단을 하면서 오늘 사료 관련주가 크게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였었거든요. 자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종목이 우리가 이제 현대사료입니다. 자 그럼 이 현대사료가 지난주에 16,550원에서 16,900원 자리였죠.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자 지금 양복을 한번 형성하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타났어요. 자 왜 현대사료가 올라왔을까요? 현대사료가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생산에 대한 사료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야. 가격이. 이제 가격이 상승시킬 거야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말고도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자 한번 같이 보면 자 비료 관련주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사료 관련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농약 관련주와 곡물 관련주, 농기계 관련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조금은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의아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비료 가격이 올라갈까? 비료 관련주가 왜 수혜를 받는 걸까? 왜 농산물 가격과 상승이 농기계와 또 관련이 있을까? 의아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자 시장은 이렇게 풀이랍니다. 우리가 이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 말 그대로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장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품질이 높은 부분 자체를 생산을 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라고 시장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오늘 비료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효승오연비 같은 기업들은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농약 관련주라든지 농기계 관련주들도 그에 따른 여건에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농산물 가격이 결국에는 상승을 하면서 장기화됐을 때는 바로 에그플레이션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쏙 빠져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음식료 업종도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근데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때 수혜가 되느냐 자 우리가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표에 물가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이 많죠. 자 정부에 우리가 컵라면 가격 상승할 겁니다. 가격 인상 할 거예요. 자기도 마음대로 상승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에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물가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음식료 관련 업종도 자연스럽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앞서 봤다시피 설탕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CG제일당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대한제본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자 전분과 그리고 대두각이 올랐습니다. 대상도 바뀔 수 있고 농심도 가격 인상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2010년도의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들이 상승했을 때 보시면 음식료 가격이 다 올라옵니다 대신 요건은 뭐다? 바로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음식료 업종도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놓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집차트로 이뤄낸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분들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열 시부터 워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주식 강의 나머지 공부를 또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함께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종목까지 받아가셔가지고 내일 시장 확실하게 이겨내는 모습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